어 관목할 만하게 좋아졌어요 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게요 야 좋았어요 이제 진토 나갈게요 내가 그렇다고 구공님한테 맞춰서 할 수는 없어 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많이 좋아졌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하고서 넘어가야 돼 뒤로 그러니까 놀보는 거동바라를 한번 싹 불러보고 뒤를 거를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시작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시작 같이 시작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풍보놈이로구나 심심 하던 중에 잘 왔다 이에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점압 끝에 진이산에서 전해온 박달나무 홍두께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느라 요런 놈은 폭날 에잡스 대하허느니라 놀보는 거동바라 시 너무 놀라갔네 놀보는 거동바라 시작 놀보는 거동바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벗듯 들고 대해 이놈 흥보놈아 잘살기 내보기요 못살기도 네 팔자국 꿈먹고 내보 거른다 표썸 주자 흔들 마당에 뒤지 안에 가물다 무리 들었으니 더 주자고 뒤지걸며 전관 주자 흔들 전록방 금개 안에 가득가득이 화를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더 주자고 괴또 널며 찌갱이 주자 흔들 구진방 우리 안에 세 개가지가 들었으니 더 주자고 돋꿈기며 사레기 주자 흔들 황개백 개수 백마리가 톡톡하고 꼭꼬구니 너 주자고 다 꿈기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대이놈 강도놈 좁은 꿀펴락 찌듯 짠싸고 매개집 찌듯 남의건 신구랭이 찌듯 딱딱 철폭 아이고 형님 확 터졌어 이놈 딱딱 아이고 날이 물어줬어 형님 흥보가 길어가 가마가 막혀 뭉둥이를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느니 날에 뒤눈 해 그저 퍽퍽 맞는디 안으로 쫓겨들어가면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영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고들랑 놀부 계집이라도 후회해서 전국 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.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.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통합뱀이고 세상이다 귀찮호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맺혔든가 안아 밥 안아 돈 안아 쌀 하고 밤을 때려느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빠져누니 형수한테 뺨을 빠져누니 하늘이 빙빙빙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 아직 잉이 안 붙었어. 하늘이 빙빙 두 번 빙빙 할 거잖아. 앞에 빙은 붙었고 뒤에 빙은 아직 남아 있어. 왜? 뒤에 있어. 식임이 있기 때문에.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빙 여러분들은 잘 들어. 조금 차겁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. 하늘이 빙빙 하늘이 빙빙 빙빙 돌아가려면 몇 번 그거 돌려야 돼. 하나님히 하면서 딱 돌려 한 번. 빙빙 하면서 또 돌려.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지러지러워서 막 흔들리는 거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,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소리를 하면 안 돼. 하나님히 빙빙 두 번 돌리는데 두 번 먼저 빙빙 왜 이런 걸 못해. 그런 걸 잘해야지. 빙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다 식임이야.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안 한다고. 연습이 돼 있어야 말이지. 하는 길 한 알이 빙 빙 하나이 빙 되 이거 끝 상대 못amas 하나이 빙 빙 하나의 빙 빙빙 하나의 빙 하나의 빙 하나의 빙빙 세미뉴 영상 하나의 빙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런 거를 해야돼 안 하면 전혀 못해 여러분들을 성우들이나 연극 배우나 탤런트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죠 스피치 연습 그러니까 대사 대본 연습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저기 말을 그냥 읽고 읽는 것을 소리내서 말처럼 하는 줄 알죠. 아니에요.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속에 숨은 소리가 다 나야 돼요. ㄹ, ㄹ, ㅁ, ㅇ 이런 것의 숨은 소리들이 울림이 다 목구멍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 송 쓰고 뭐 해서 싹 그걸 해줘야지 발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는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발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말하듯이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. 방송에서. 초, 중, 종성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? 시작. 시작. 시작!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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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 땅이 두고 두고? 그래야, 두고 두고 그렇지! 꺼진한 듯 꺼진한 듯 꺼진한 듯 꺼진한 듯 그렇지, 그렇게 해서 음을 다 해줘야 돼요. 여러분들은 시원시원하게 음을 다 해줘야 돼. 그러나 하면 저기 뭐 해야 돼? 밥을 밥만 씹어서 음식을 밥만 씹어서 삼키는 거야나 똑같아요. 그럼 어떻게 돼? 음식 체하잖아. 꼭꼭 씹으세요. 응? 하고 뺨을 때려놓니 하고 뺨을 때려놓니 하고 뺨을 때려놓니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